네, 그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7 여자 연기자상 수상자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니키파로바 씨. 축하드립니다. The winner is Miss Alexandra Nikifarova of Russia. Congratulations. 러시아의 배우 알렉산드라 니키파로바 씨는 극 중에서 여주인공의 섬세한 감정 흐름을 흡입력 있게 완벽하게 연기해 시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생에 첫 연기상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에서 이렇게 큰 행사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. 바로 우리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는요. 정직하게 일하면 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청중 여러분. 대단히 저는 믿을 수 없는 대단히 기쁩니다.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림을 글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린 사람들에게 창작력을 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겨우 긍정적입니다.